오늘 안녕하세요.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정희! 박지성! 자 그리고 우주미키의 유정과 사랑! 김영철씨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왔니, 안녕하세요를. 반가워요. 가끔 이영자씨랑 연락을 하세요? 이영자씨가 저를 피한다는 설이 있어요. 제작진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영자니랑 최근에 밥 먹었던 적은요? 하는데 전 영자니랑 최근에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됐어요. 요즘은 매니저랑만 먹어요. 킹킹이 없죠 킹킹. 박지성씨가 오늘 나오셨는데 김영철씨를 정말 좋아하는 선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좋아해요. 주기적으로 만나면 항상 밝고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이고 예쁘고 얼굴도 아주 기죽하니 보기 좋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잘 맞겠네요 두 분이. 부부의 인연도 괜찮아요? 개그맨 부부?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건 좋은데 매일매일 보는 거는 저도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주말부부 있잖아요. 주말부부. 그러니까 둘 다 서울 사는데 주말부부 하는 것도 낫고 고래에서 매니저나 근데 박지성씨는 원래 좀 수직가잖아요. 어디에 빠지면 좀 푹 빠지는 스타일 아니에요? 맞아요. 한동안은 스펀지 팝 거기에 빠졌고 아이돌한테 한 번 빠진 적 있고 클럽 HOT 4기였는데 였는 데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아직도 HOT 오빠들은 여기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 마음이 원룸이 아닌지라 자꾸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요. 동방신기, 샤이니, 엑소, 엔시티, SM 쪽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SM 좋아할 거면 이제는 이수마 씨를 좋아하라고 이수마 박호가 되려고 정희 씨가 나와있으면 아기는 정치 씨가 봐요? 네. 조정치 씨가 보고 있어요. 멋있다. 아기 잘 봐줘요? 저보다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엄마야!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귀여워. 귀여워. 우주미키 사람들이 우주미키 하니까 설명 좀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네. 설명 좀 해봐요. 우주소녀 두 명, 기미키 두 명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그룹이 나온 거거든요. 우주미키? 지금 멤버가 많죠, 지금? 멤버가 많다 보니까 무대에서 짧은 시간 주목받기 참 약간 애매해요. 그러면 본인만의 어떤 주목받는 노하우? 약간 오글거리는 눈빛 발사로 매력을 어필하는 편이에요. 살짝 한번 보여줘요. 다 이해해요. 어딜 보면 약간 약간 전 이제 이쪽 얼굴을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아 좋다. 예쁘다. 예쁘다. 멋있다. 대박이야. 주선, 주선. 이거 따라해. 나 한 번만 다시 보여. 이렇게 해서 첫사랑을 쳐다본다는 듯한 눈빛으로 약간 귀여워. 이번 주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 가까이 2분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죠. 저희가 한번 찾아뵙습니다. 직접? 직접 우와! 만나보시죠. 이영재 씨, 이영재 씨. 이 시계수 나왔어요. 이영재 씨, 이영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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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 nó doing the säég. You all say. ar nossa las maulis. 빵 아빠스를 executive cancer. sommes nizza wie sa. And the mann можно sleep size. bis their mind. Talk about three days after day. It's a dream to be a dream to be a dream retreat. We want to be a dream to be a dream Of Search series.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한테 좋은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열린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어쨌든 계속해서 공주하시길 저희가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